태평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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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저희 태평소금입니다. 보통 소금방람회에서 천일염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발효식품, 전통식품하고 천일염하고 궁합이 잘 맞다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신데요. 저희 태평소금에서는 올해 좀 새롭게 토핑소금, 소금이 정말 맛있는 소금을 출시를 했습니다. 이 제품은 저희가 신안증도 태평염전에 찾아온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올리기 위해서 토핑을 하는 소금입니다.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보신 손님들이 따로 이 소금을 아주 많이 찾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화를 해서 출시를 하게 됐고요. 보통 현대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샐러드라던가 이런 제품들에 넣어서 드시면 맛을 훨씬 더 배가시키고 향미를 증지시킵니다. 특히 과일 같은 거 드실 때도 조금 조금씩 해서 드시면 더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. 한 3주 정도 됐는데 저희가 증도 현장에서 관광객분들에게 벌써 한 천여 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요. 폭발적인 반응으로 좀 더 많은 종류로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태평염전에 토핑소금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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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